안녕하세요 한국여자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제 몸안에 흐르는 붉은피의 원산지는 토종한국이고 스시녀가 아니라 한국여자인 저에게 기깔나는 요리를 기대하지는 말아주시길 당부하며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싱글벙글 민트초코 소면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잠깐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이 뭔지 모르는 아저씨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두바이 초콜릿은 카다이프라는 바삭거리는 식감에 중동식 면요리에 피스타치오를 섞은 다음 초콜릿으로 감싼걸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애석하게도 제 몸안에 흐르는 표독스러운 한국여자의 피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력있게 심플하게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는 저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던 본인은 결국 두바이 초콜릿을 마개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엄마가 깨끗이 닦아 놓은 프라이팬을 오늘 망칠 생각입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에게는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으니 이 프라이팬은 제가 사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잘라놓은 버터를 쓰겠습니다. 엄마는 저와 같은 피가 흐르는데 어째서 여자력이 넘치는지 화가 나는군요. 버터를 잘 볶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미리 잘라놓은 소면을 카다이프 대신 집어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여기서부터 엄마와 의견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소면이 익을까 싶어서 저는 샤브샤브하듯 끓는 물에 살짝 삶은 다음에 볶아야 한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할 거면 삶은 소면에 버터 초콜릿 넣고 비벼 먹지 왜 볶는 지랄을 하냐고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엄마가 이번 겨울에는 패딩 선물을 받고 싶지 않나 봅니다. 놀랍게도 감자전 느낌이 나고 있죠? 약간 이제 보니 감자전이 아니라 치즈를 굽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다시 말하지만 버터에 소면을 넣고 볶는 겁니다. 짜잔 볶은 메뚜기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말하길 어렸을 때는 메뚜기를 잡아다 볶아먹곤 하셨다는데 그거 볶으면 딱 이런 색이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핫하게 유행 중인 두바이 초콜릿을 보고 메뚜기 볶은 거라니 보는 눈이 없죠 정말? 근데 진짜 진심으로 엄마가 메뚜기 어쩌고 말하니까 진짜로 메뚜기같이 보여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버터 조금만 넣으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다는 거. 짜잔 버터에 볶은 카다이프 대신 버터에 볶은 소면이 완성되었답니다. 근데 저거 먹어보니까 리얼 진짜 아무런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기 위에 소금을 뿌려봤는데 이미 끈적끈적한 게 잘 섞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터 한 조각만 넣는 게 발전성이 엿보이지 않나요? 모르면 제발 배워 두바이 초콜릿에 대해 모르면 배우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으로 배우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한번 해봤으니 다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등장합니다. 아빠가 사온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달라서 프라이팬에 넣어주도록 하죠. 사실 저거 하나 넣고 부족해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를 급하게 더 사와서 넣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색의 아주 예뻤던 그 녀석이 기억나시죠? 점점 녹이다 보니까 약간 기괴한 형태로 변하는 화학적 반응을 보시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지금 옆에서 애교 부리고 한녀같이 행동하지 않는 개념녀 여친이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시적에는 민트색으로 예뻤던 녀석의 진실은 검고 추악한 기괴 액체였다는 진실. 다들 스탑널커 조심하세요. 민트 초코는 스탑널커였습니다. 자 이렇게 민트 초코 소면 두바이 초콜릿의 재료들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요리 잘한다고 시집가도 되겠다 말해주신 보라보라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장암 걸린 변을 싸서 향피울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라는 재밌는 댓글을 다신 하리보님께서는 이벤트에 당첨되셨으니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이 두 가지 재료를 잘 배합하는 게 남았죠. 자 어떠신가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저희 엄마는 이거 보고 고향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어릴 적에 농사가 끝난 논에 불을 지르면 딱 저런 느낌이었다면서 집풀에 불 찔렀냐고 고향 생각난다던 우리 엄마. 서울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요. 이참에 고향으로 보내드려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콜릿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민트초코소면을 감싸주면 끝이랍니다. 만드는 과정은 난해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맛있는 초콜릿이었답니다. 민트 맛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았는데 완전 상큼한 민트향에 톡톡 터지는 소면의 식감도 너무 좋았던 음식이었네요. 여러분을 생각하며 만들었더니 이렇게 환상적인 초콜릿이 만들어진 것 같아 기쁘네요 정말.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하네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레시피 적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민트초코소면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네요. 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꼭 요리 유튜버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영상 신고하러 먼 길 찾아온 여성시대 남연계 수월레팸단톡 덕후 네이트판 워마드 여러분들도 부디 표독스러운 표정 대신 여자력 있는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민트초코아이스크림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고 싶지 않으면 댓글 예쁘게 쓰시오.